인턴 수의사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일단 고등학교 때 안녕하세요 유엔미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유엔동물병원에서 2개월차 일하고 있는 인턴 수의사 오용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턴 수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턴 수의사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일단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뭔 개소리야? 일단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의과 대학에 진학을 하시면 고과 2년, 공과 4년 총 6년을 공부하시게 되고 그 후에 국가고시라는 시험을 치셔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수의사 면허증이 나와요 수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석사, 박사를 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좀 더 일찍 나가서 현장 분위기를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취업을 하시면 인턴 수의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턴 수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턴 수의사가 하는 일은 다른 직장의 인턴 분들이 하시는 일과 유사합니다 주치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6개월에서 1년 동안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수술 어시도 하면서 수술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보시고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비교적 접근이 쉬운 중성화 수술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인턴 수의사의 연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어차피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H사이, 중형차, S모델, 풀옵션 한 대 정도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그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V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수의과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외과학 실습도 하고 해부학 실습도 하고 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고 수의과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수의사는 말 못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고 학창 시절에 막연히 수의사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욕심이 크게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거창한 목표라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내로라 하는 명예가 되는 거? 그 정도면 소박하지 않나요? 이렇게 인턴 수의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 답변을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잠깐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안녕 children 그러면 저 학생들은 kindness 오늘은 철 zelf지 Jerker 말 Canyon 축박ْ elles 범위 열어ties 범위 igs 범위 pus 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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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위ん 범위